저희 아임라이브는요 끝나고 사진촬영이 한 번 있는데 괜찮으실까요?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다 이쪽으로 오셔서요 푸드타임을 한 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? 네 앞쪽으로 오셔서요 먼저 포즈와 함께 또 슬레이트를 쳐요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치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오셔서요 네 너무 공연을 잘 봤습니다 오늘 어 네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셔서 오늘 저에게 약속을 한게 공연 중간에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안찍으면 앵콜 때 찍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약속 잘 지켜주셨고 또 마지막 포토타임이 앞쪽으로 한 벌만 나오셔서요 네 네 네 이런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찍을까요? 괜찮을까요? 네! 자 일단은 우리 오셨으니까 중앙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멋있게 먼저 중앙부터 가겠습니다 중앙부터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멋진 포즈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어우 기자인가 봤네요 자 여기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왼쪽 볼게요 세상에 모든 핸드폰에 기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노트2 오랜만이에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주시고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오늘 오늘 우리 항상 우리 최준생의 길을 걷던 분이 있어요 오늘 한 벽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직접 선물로 사인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저기 어디 계시죠? 네 네 이쪽으로 여기서 네 직접 사인을 네 직접 사인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회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회장해주시고요 토요